오바스팅 오바스팅이잖아요 이거 이거 렉매라고 아니 이거 렉매라고 아 돌겠네 진짜 그러네 올 에스프리네 어 지고쿠상 지고쿠상 고마워 이만 헨나 모더가 저 이때 고마리마스 아 무서워 이거 웃겨서 못하겠다 집중을 어 잘해 아 대시 자이언트라네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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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안췄어 아 와 저는 진지하게 로그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와 덕etch 아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되죠? 어이가 없네 지 valve 터뜨렸다 아 올줄 알았는데 아 나 지금 압토포인줄 알았는데 저걸 썼네 어 개천재패턴 이거 뭐야 처음봤어 오 쉣 아이구야 못하냐 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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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도 나는 철권을 잘하디 깨서 펀치 아론 나 아시야 아시야 아 졸라있던데요? 예작. krass kass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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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! 쟤! K.O. R.O.D. F.I.T. 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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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크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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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크! 쟤! 흠! K.O. 아 개 힘들어! 마이크 안하니까 존나 편하긴 하다 근데. 마이크 안하니까 존나 편하다. 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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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마 마 마 미니루즈 때 아시애 아시애 마 아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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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 겨울 처럼 실은 나 빠지는 이분도 disappears 잠깐만 잠깐만! 잠깐만! 우와 콤동이네 콤동 개쩐다 왜 들고 다닙니까? 저는 순수화해서 그런걸 잘 모르는데쓰? 가봅시다 하지 우와! 미루스텔 우와아아아아 어디앗 나와? 와우 뭐가 그랬어요? 넌 처음으로 늘려야된걸? 아 이거 카운터 하는거 못돼요? 와아 진짜 잘 때리네 어 이렇게 돼? 아 안돼 아 나 저거 아 내가 침착하지 못했다 아 rapp함 rapp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아 또 세호잡이야?? 오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기회다 이야 청재가 다 막네 잘 막는다 우와 뭐야 초품 2번 해야지 딱딱 아 시게 있사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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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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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어 자이언트인줄 알았다 Nor이랑 하고 실수해라 와 boats 너무 잘 때리는데? 다잉 스팀 상대가 헛쳤다 아 오늘도 나는 절권을 이렇게 해보라지 빠긍 빠긍 걸려라 그렇지 아 이게 안 돼 아 아 어 별 꽉 내나 와 진짜 잘 때리네 와 트는거 봐 뭐고 아니 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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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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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개천재 기원 한번 개개올걸 트는 트는 잘앓는구나 와우 와 훅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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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제 일부러 늘리겠는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슈아터 아 슈아터 마 마 아 슈아 마 마 마 마 마 하다보니까 게임소리에 별로 신경이 안써지게 되요 집중하다보니까 사망되마 오 오 깜짝 놀라 심장만이 올 뻔했잖아 개잘해 어 개잘해 오 망한데 아이고 미들스킬 오오 아 아 나 공차락 하려다가 앞을 3번 누르고 뒤로 땡기거든요 그때 3번 누를때 딱 맞았나보다 에이 뭐지 개이득인걸? 오 이게 안맞아? 오한걸? 오 맞아 으어 어 엇 아 아 또 찌른걸 한번번번 아 벽이C 거기에 있냐따 아 지는걸 다 만누라 마지막에 이 녀석은? 그 녀석은? 맞아, 이 녀석은? 이 녀석은? 이 녀석은? 그 녀석은? 한 개가 죽은 녀석은? 그 녀석은? 그 녀석은? 아, 양순입니다. 미진스딜 아, 이게 걸려? 어? 이건 좀 오바다 진짜 못 끝낸거 오바다 이거 진짜 못 끝낸거 오바다 아 진짜 못 끝낸거 오바다 성공을 이렇게 때리면 안되는구나 어어어어어어어 웨이브 테라이언트 너무 아파요 오우우 다 걸리나 갑자기 어? 되네? 와 어? 나이스 Wow 역전 시작 아 원투 아이가? 와 진짜야 진짜야 어 노오 하수 생각 안했다 하수 생각 안했다 시네루스틸 아 이건 봐야돼? 아이씨 아 이거 레이지 아트 안 돼 넘겨 아이씨 깜짝이야 카톡 치다가 볼 뻔했네 이상한거 나이스 우와 아이씨 레드를 망할 것 같더라 아 델시코님 어서오세요 아 죽 풀려서 이거 안들어갔다 진짜 아니네 진짜 잘 차온다 우와 또 개기나다 아 레드만이 끝났나 아 나이스 나이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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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다이렘 onge 킥다 펀치 아론나 꽉꽉 아론나 오 뭐야 맞을 줄 몰랐네 넉 나..나..나... 와 메르스틴 진짜 잘 지른다 야 이거 맞아? 멘트가 아니니까 안돼 진짜 위험하다 진위 나이스 끝났나요? 오케이 저는 철폼 3부터 했습니다 원투는 원은 고용도 위로스노 세배 아 오늘도 우와 3단잡기인데 아니 원투 진짜 안쓰네 마 나이스 앉았다 앉았지 와우 잘 안앉네 와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타이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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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몇개 깨져 잘올나 일사 펀치 일사 펀치 우와 아 드밀 때 무전꺼 알았는건가 어 무서워 아쉬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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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쉬멸 어 어허허허 나이스 아쉽네 없다 밀지라다 보인다 아쉽네 랑크 매치 랑크 매치 랑크 매치 랑크 매치 그 놈이 무서운데 아 사거리 길다 저거 되게 트위치는 자 잘 두번 Declaration 참 우와 이걸 시기를 피했어 매 communications 배속 어우 어 МУ 이쁘습니다 매군 2라운드 게임 안된다 와우 잘온다 와.. 와 진짜 길다 이까지 오네 한 번 더? 와 나이스 아 잘 때렸다 와 이거 진짜 잘 때렸다 나이스 와.. 진짜 손 빠르네 와 미친 와 죽었나? 와우 폭강 폭강 폭강nak och っ !!!!!!!! Oρέfter bod IQ 도룹 도료 도료 도룹 지수 어우ıldı 귀여워 Encurt gy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옴 scoot 아 오늘도 나는 아이씨 역겹네 이거 댄스러버니 어서오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어어 못띄웠네 어어 왜앉았지? 어 못빠져나가네 야 이거 어떻게하냐 아 앉았는데 어 아 저 10이지? 아 병? 맞다 되게 10이 아니고 10인데 왜 이렇게 했지? 아 딜레이 주면 딜키가 없을거야 아마 우와 콤보 아니? 홈스팅 소리가 났는데? 아 종래님 35명 홈스팅 감사합니다 기회다 어 야 와 제가 지금까지 초풍을 5번 깔았거든요 처음 나락 한번 질러봤는데 그걸 딱 맞네 아니 아니 패턴이야? 패턴이 어딘가 패턴이 어딘가 바로올나 제발요 바로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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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치기 조심 저치기 조심 짠말 그렇지 아 랑추추정까지 못오세요 특히 왓 이따 이따 저치기 조심 저치기 조심 저게 핵심이야 아 아 눌렀데나 나이스 잘 맞았다 맞을걸? 아 참다니 와 행 좋았다 레드 조심 레드 조심 저치기 조심 연속 나키지마 나키지마 딱히지마 빡 오! 허헣 나이스 아 힘들다 네 맞아요 타이헤이호 그사람 맞아요 TWT 나오는 사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홈런 쳐버리네 우와 홈런 쳐버리네 어 뭐야 안붙네 안쫑단 말이가 오 가만히 있으면 되게 확정이구나 라운드 2 100초 아깝다 와 늦었나 와 홈런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야 지리노 지리노 너무 잘한다 이 판 이겼으면은 막판이 될지도 몰랐는데 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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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 빠그네. 빠그네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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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엔. 야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어떡하지? 아. 시. 메르스텔. 레드, 레드 아닐까? 아. 프로인데? 아. 시. 메르스텔. 아. 플러인데. 아. 안 돼. 아. 안 돼. 아. 저도 저기 횡 양손했는데 미스 나가지고. 잊다. 펀치. 으어. 와 3타를 자꾸 못참아버리는 중에 이겔 리그 진짜 야무지게 잘 때리기 저치기 조심 저치기다 100% 저치기다 아니네? 아이고 이거 디롱이만 하는거구나 아니 아니 아 이거 맵 활용도가 킹이 너무 좋다 와 막아? 아우 arc 훠 훠 하나 어 아 아 까비 카자아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카자아 목소리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이스 잘 끼워서 맞췄어 꽉꽉 와 이걸 참아? 명승? 나는 대시 자이언트 쓸까봐 매트로를 깔아놨는데 되게 나오네 아씨 메르스텔 어? 안 닿아요? 와 왜이래? 흠 오우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어 오 예 개갔다 안전히 때리고 와? 이거 없어 흠 흠 흠 어이 뭐야? 나 개홍하지? 아니 아 아 절대 기사킥도 못이기는거야 안 되나? 흠 마 와 흠 빠 빠 랏 이기다 흠 언니 개선킥을 왜 안맞아 흠 아 왜 맞지? 아 자꾸 속질 1타 눌렀는데 내가 2타를 누르다가 왼손을 못 누른다 와 촛봉인데 아깝다 와 망했다 벽 콘봉 찍을거 아니야 데미지 너무한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뭐 병 와 기회 왔는데 이걸 놓치네 아깝다 아깝다 와 메르스킨 이거 킹맵이야? 아깝다 나이스 와 나이스 안다 안다 뭐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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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다 만졌어야 돼 와.. 다리 짱 길다 와아.. 어 죄송 아 맞다 어 야야야야 와아.. 침착하다 침착해 그냥 내가 정석대로 때릴거라 아아.. 아씨 아니 뭐야 가다가 뭐야 이거 아씨.. 아 이거 오른발이었네 아아 원양오턴 아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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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야되는데 이 판은 크로 가져와야되거든요 아아.. 그럼 가져와야겠다 아아.. 아으.. 아.. 아아.. 아.. 아.. 바로 옮기나 바로 옮기나 바로 옮기나 야.. 야.. 이거를.. 야 이거 어떡하지? 벽 가면 죽는데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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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하는구나 적수 미드스팬 아니? 어떻게 하는지 아.. 아.. 이런.. 다이지가 않네 규선님 어서오세요 간다 아.. 아.. 소프 안나갔다 뭐야 다치기가 않아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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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아.. 여보세요 아니 지금 모드땜에 멘탈이 깨져요 지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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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카운트하냐 와.. 선보 오른손이 왔네 미드스테 미지 아니 미친.. 악어품이었는데 기온 나고있네 마..마.. 공격이 다 안다 아니 알았네 아론나 흠 아니? 아씨 아론나 아유 다 막네 에덴 스페셜리 어서오세요 야야 야야 마 아씨 왼손 늦어서 맞아 이거 툴리노 안왔나 좋아요 기회다 툴리노 나이씨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겠네 듣기 좀 거북한데 왜 벽을 몰고 온다 죽고있다 오 왜 안다요? 와아 방금 포모 진짜 잘 넣지 않았어 이거 잘 보기 힘든 벽객이었다 어 우와 나이씨 바쿠리노 바라보는구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나이스 아이고 호오오오 힘들었다 아 오늘로 날씨가 덮고 뭐야 딜레이 짧네 이런 쉬팔 멋있게 때릴려고 안심있죠? 여기 가나? 안앉을걸? 이건 왜 가만히 있었는데 나락이 나락 버프시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싶다 버프래 너프시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싶다 아 2탄 상당히 아 2탄 상당히 처음에 맞는소리 엄청 많네 아 이거 튕겨낼수있는데 빨리 쓰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기원 나가 초풍 했는데 아쉽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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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네 진짜 나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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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라운드 2 화이트 미드스틴 오예 빡빡 흠 흠 흠 흠 뭐고이거 알었나 있사펀치 오예 뭐고이거 뭐고이거 다 죽나 도트뎀 나올줄 알았네 라운드 3 혜만이 못오세요 빡빡 야 빡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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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면 어떻게 때려야돼? 짠발도 안다이고 못 때려야되나 어찌대 아씨.. 거리조절이 뛰어난거겠지? 아..이거 또 한반나 웨이브 두번 쳤는데 아씨 문제가 뭐냐면 웨이브를 3번 칠 동안 공백이 있어가지고 이지가 안걸려요 이게 킹이 피할정도만 말다 했지 아..이..젓나 패치 ㅈㄲ네 이거 진짜 아..이..젓나 어렵네 게임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웨이브 두번까지 치면은 축이 조금 잡히는데 킹이 지금 피했잖아요 킹이 저 뚱캔데 이걸 피할정도면 여캔은 아예 안맞는다는 소리야 이게 어서오세요 보프 되기 전에 이렇게 안맞았어 네 맞아요 이렇게 안맞았어 아 진짜 그.. 생각하기 좀 열받는다 카제 안하는 사람들이 자꾸 아구 분위기 몰아가지고 뭐 당연하다는듯이 얘기하는게 좀 좋다 마! 깃더 펀치 깃더 펀치 깃더 펀치 깃더 펀치 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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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다 펀치 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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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진짜 제외용 캐릭이 아니라는게 더 느껴져요 벽 아이가? 벽인줄 알았는데? 아 벽인줄 알았는데? 아 내 벽까지 잠겼어 홈을 왜 들고 갑니까? 벽에 빠지 와 뒤잡았다 어휴 와 이거 좋아? 아쓰 오기 안 뿌렸다 아하 아하 아 왜 맞아? 이 통화에서 맞았어 와 데미지 실화다 와 진짜 할맛 안난다 진짜 할맛 안난다 야씨 미드스틸 아하 이거 안가는데 와 미친 미드스틸 나이스 드디어 원투까지 홈 장사 어 홈 홈 개 타렌늨 히 아니요? 와 이렇게 웃었다 아 나 질러버린다 아 시 메르스테 맘 저희 뭐 심이형 죽을때 소리랑 비슷하게 만들었다 우와 잘생겼다 바로 누구나 아아아아아아 흠 어 자가구나 아니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어 무서워라 어떻게가지 흡 흡 흡 레이지 아츠 쓰기 싫어서 이렇게 했다 레이지 아츠 쓰기 싫어가지고 레이지 아츠 쓰면 이상한거 나온다구요 아 안되나 아 라인스 빠깅 레아 거부 아 레아요 진짜 피치 못할 상황에 왔을게요 지금 부끄럽습니다 드디어 딜캠했네 저거 와 뭐야 이거 이거 안썼어 판사님 억울해요 와 판사님 적을 반시개로 피합니까 오 한판만 더 이기면 됩니다 한판만 더 이기면 됩니다 오 감등이네 그치 오 어 안전하게 안전하게 바람가 아 아 니타 상당인데 아 대신 안나갔다 아 이런 와 이제 지른다 아니 와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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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떡해 미쳤다 미쳤다 또 질렀어 아 조금만 참아봐 이 카레야 조금만 참아봐 한탄만 참아봐 한탄만 지금도 참아보자 기사 펀치 아이고 앉아버렸네 미쳤다 미쳤다 지르지 않을까 지르지 않을까 아 큰일났네 죽었나 기사 펀치 아 와 거기와서 저기와서 저걸쳐버리네 와 나는 당연히 내가 데빌이니까 좀 겁먹고 마이크 끌고 해볼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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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K.O. ROUND 2 FIGHT FUK FUK KITZA PUNCH K.O. ROUND 3 FIGHT KITZA PUNCH 규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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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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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푸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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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 내가 낚일 줄 알았지 내가 낚일 줄 알았지 끝까지 막았다 끝까지 막았다 발차기 상단이거든요 이겼으로 끝까지, 끝까지 내게 끝까지 내게 끝까지, 끝까지 내게 K.O. 2라운드 띠가이스 내가 너무 멍청한 것 같아 왜 자꾸 들어가다가 맞지 왜 자꾸 들어가다가 맞을까 저거 지르는 것도 대단한데 들어가다가 자꾸 맞는데 내가 너무 한심하다 와우 홀리 아니야 끝났다 저렴권 앉아라 아 또 질렀다 아유 그만 질러 네 오늘 방송은 이카리 보즈 저는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말려 지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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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라 지른다 조심해라 어어어어엉 지른다고 조심하라 왜 너 왜그래 어 어어어어어어 우와 첫번째 촬영 시작 상무가 진짜 너무 쩐다 아이씨 아이씨 왜 손맞아 아 이거 다 맞아 이거를 카운트 했죠 와 잘 맞았다 때리기 어렵다 아 아깝다 와신이었어 아 이겼다 나이스 그런가 모르고 그런가 모릅니다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주소를 아 나도 카운트 내려면 너무 어렵네 아 오 나이스 아 아 까비 아 아 아 저걸 쓰네 지룩같은데 지룩같은데 들어갔고 깃사 펀치 어 깃사 펀치 아 왜 막았어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는데 대신에서 가도했는데 대신에서 가도했는데 대신에서 가도했는데 아 깃사 펀치 아 어렵다 어려워 아니 미루 스킬 그럼 갑니다 흠 미루 스킬 미루 스킬 나 깃사 펀치 빡 흡 흡 하 으 빠 소리 듣기 지겹지않습니까 여러분들? 솔직히 지겹죠? 아 오늘 야자 마무리해 와 미기네 아니 이렇게 돼? 안죽어? 안죽어? 이게 안죽어? 아이고 아이고 아 깜짝이야 아니 미친 야 이거 횡잡으려고 원투 쓴거거든요? 근데 이걸 횡을 못잡네 와 이게 횡을 못잡네 진짜 카즈안 시계는 이제 뭐 잡노 잘었나 일단 터치 잘었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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